곡 신보에 들어가 있는 노래 하나 아닌가? 이게 순서가 아닌데? 아 옛날 음악 하나 클로우가 이상한데? 소독차라고 작년에 된 정규 음반 100년에 소속된 듣기 편한 노래 하나 할게요 저녁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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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너무 지루해 난 마음될 곳이 없어요 하지만 이미 침 나온 나는 공원의 빙빙 벌써 땅컴이 제 무렵인지 그때쯤 멀리서 희뿌옇게 피어오르는 연기 재빠르게 번져나가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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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차는 언젠가 멈추고 우리는 흩날려가는 시간은 언젠가 멈추고 우리는 흩날려간다 차는 언젠가 멈추고 우리는 흩날려가는 시간은 언젠가 멈추고 우리는 흩날려간다 감사합니다